둘, 셋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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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입니다! 야! 오늘이 무슨 날이죠? 바로 방탄소년단이 두번째 콘서트 소식은 제공 날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 귀찮은 두번째 콘서트 이번에도 이름이 궁금한데요, 이름이 뭐지? 2050 B.T.S.L.E.L.G. 에피소드 1, B.T.S.B.E.L.E.L.E. 아, 괜찮은다! 네, 지난 첫 콘서트 때 예고해드렸듯이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의 탄생, 비화를 바탕으로 저희가 스토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. 상승비화! 네, 이번 콘서트도 절대 놓치면 안되는 이유 딱 하나 있죠? 그렇죠! BTS 비기는 서울에서 딱 한 번만 보여드리는 그런 콘서트라는 거죠! 네, 이 공연 놓치면 세상 어딜 가도 다시는 못 본다는 거죠! 그렇습니다! 3월 28, 29일! 올림픽 공원, 올림픽 콜에서 함께 해주실 거죠, 여러분? 부탁해요! 뭐라고요? 안 들리는데요! 네? 더 크게! 더 크게! 네, 여러분을 만날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연습 많이 할테니까요!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!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! 둘, 셋! 감사합니다! 후회합니다! 안 되시면 후회예요! 후회! 어디서든 볼 수 없네! 빠져빨리!